밖에 말씀하신 대로 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는 교통이 지금 상당히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임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아실 겁니다 임장을 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비가 올 때 또 눈이 올 때 그리고 많이 추울 때 이럴 때 많이 힘든데 지금 그 삼중고가 지금 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단 임장 가는 거를 좀 중단하시고 방송을 보시면서 과연 어느 곳에 이런 2021년을 맞이해서 어느 곳에 투자하면 될까요. 그에 대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디가 좋을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이번 시간에는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기 신도시 많이 알려진 대로 3기 신도시 주로 다섯 군데가 있죠 남양주 하남 그리고 고향 과천 같은 다섯 군데가 있고 그래서 3기 신도시와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오는 곳 역이라는 것은 지방에는 사실 부산이나 어떤 대도시에도 여기 있지만 서울은 상당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울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버스라든지 도보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새로운 역들이 들어온다면 그것 또한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 예정역이 과연 어디에 들어오는지 그 위치는 어디인지 어느 역들과 환산을 하는지 정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재건축과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재개발 아나운서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빌라 값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빌라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바로 13년 전입니다 13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뉴타운 같은 것들이 지정이 되고 그 뉴타운이 조금씩 조금씩 개발이 돼서 1기, 2기, 3기 뉴타운들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냥 빌라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많았을 때 뉴타운에 있는 대지 지분의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이든지 재건축 같은 도심의 공군부족 살태를 이걸로 좀 해결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에 어떤 것들이 있고 뉴타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단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건축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장 쉽게 개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것을 기존에 빌라촌이 있는 길이 잘 돼 있는 곳을 새로 부시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북보다는 강남 지역에 많고 그리고 신도시 위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 상구, 목동 그리고 여의도 같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위주로 과연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면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저평가된 지방 중심 도시 지금 뭐 저평가됐다고 보기 상당히 힘들 정도로 지방의 중심 도시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중심 도시에 과연 아파트들 그리고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예정하고 있는 빌라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는 지금 참여정부 시절에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도심의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까운 부분 1기보다 또 2기보다 가까운 부분에 5개의 큰 도시들을 만들어서 3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발표를 했었고 드디어 올해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사전 청약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간단하게 3기 신도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일 동쪽으로는 교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하남이죠 하남 가밀지구 바로 옆에 있는 교산 신도시가 있고요 한 3만 2천 가구 상당히 많은 가구 그 위쪽으로 남양주 남양주 왕숙지구는 별래 신도시와 다산 신도시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제일 많습니다 3기 신도 중에 제일 많은 6만 6천 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고 고향시 바로 옆에 창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암, 상암단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곳인데 3만 8천 가구, 3만 8천 가구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인천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에 계양지구와 그리고 부천에 대장지구가 있는데 보통 1만 7천 2만에서 3만 7천 세대가 거의 창릉하고 비슷한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과천은 사실은 7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신도시급은 아니고 조그만 그런 개발 구역으로 들어온다 보시면 되는데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과천은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는 일산부터 시작해서 5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30만 원을 거기도 만들었었는데 일산은 그렇고 그보다 더 먼 곳으로 2기 신도시를 만들었고 지금 계속해서 분양이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2기 신도시고 3기 신도시는 1기와 2기보다 더 가깝게 서울의 도심에 있고 그리고 많은 교통망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1, 2기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 무주택자 분이시거나 주택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청약이 있는 분이라면 또 친혼부부 또 특별한 그런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3기 신도시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보면 2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인천 계양지구 그리고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같은 대규모는 아니지만 만세대 이하로 계속해서 신도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자 우선 특히 당에 잘 청약을 살펴보셔서 도전을 해보시면 좋고요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왕숙지구를 합니다 물론 6만 6천 세대 중에 전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를 하지만 그래도 사전 청약을 해서 먼저 당첨이 되어 놓으시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걱정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에 12월 달에는 또 왕숙이 또 있습니다 왕숙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왕숙 2왕숙으로 나눠지고 왕숙은 또 크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한다 그리고 또 22년에도 이렇게 많은 왕숙도 하고 장롱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청약 점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과연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서 입주를 해야 되는 거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입주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직장을 다닐지는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시는 작전을 좀 세워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안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민간기관의 직방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어디가 선호가 있느냐 물론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호불호가 갈린데 제일 많이 선택을 한 것은 국토부든 어디든 하남 교산지구를 제일 많이 꼽았습니다 교산은 사실 송파하고 바로 붙어있고 가밀지구가 거의 14억 15억 가까이의 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가남 교산지구가 제일 1등을 차지했고요 2등과 3등은 사실 그냥 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릉을 뽑는 데도 있고 과천을 뽑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된다 그리고 사실 왕숙이 4위 3위라는 것은 세대가 6만 6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잘 나와야 되는데 적게 나온 것은 교통이 아직은 남양주 쪽에 교통이 아직 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왕숙까지 6만 6천 세대가 들어오면 다산과 별래 있는 수요와 합쳐지면서 사실 교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런 안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교통이 얼마나 빨리 깔리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들은 앞으로 선호도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정역입니다 예정역입니다 많은 선들이 계획되어 있고 계획했다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지금 착공을 해서 진행인 경우도 있고 지금 예비타당성 또는 사전 적격성 조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GTX입니다 GTX는 A와 B와 C가 있습니다 A는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루는 선이고요 GTX B 노선은 마석에서부터 인천 송도까지 가는 선이고요 C 노선은 의정부에서부터 수원의 금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선인데 A, B, C 노선, D 노선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해서 D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예정일 뿐인 노선이기 때문에 A, B, C 노선에 과연 어디에 여기 들어올 것이냐 역사 위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역사 위주로 해서 인접해 있는 앞으로 A 노선은 좀 빠르겠지만 B와 C 노선은 아직도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신축보다는 재개발이 될 것들 또 재건축이 될 만한 예정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자적격성을 통과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노선 중에 세 가지 노선 최소한 세 가지 노선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왕십리, 왕십리 같은 경우도 얘기가 되고 있고 의왕 그리고 지제역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계속 되어 있어서 과연 어디가 선정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곳이 선정된다고 해도 그곳의 역사 주변에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GTX가 들어오는 인근 지역들 특히 GTX는 교통혁명이기 때문에 물론 중심부도 좋지만 그의 끝에 있는 마석이나 운전 같은 용인 같은 송도 같은 끝에 있는 지역들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가 강북선입니다 강북선은 사실 없는 곳에 지하철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2호선, 7호선, 9호선 같은 제일 핵심 도서를 지금 지나가는 역이기 때문에 이 목동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이 노선이 이제 예비타당성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예비타당성이 면제가 돼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강북선의 위치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이 역들이 들어오는 그 13곳은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이쪽 위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서부선입니다 서부선도 거의 착공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단단계까지 왔다 보시면 좋은데 6호선인 세전력부터 시작해서 세전력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곳인데 세전력부터 서울대까지 해서 남북으로 횡단하는 지역이다 이 노선은 사실 가장 많은 여의도를 지나가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여의도를 통해서 9호선과 환승도 하고 여의도를 빠르게 갈 수 있는 장점 그래서 강북쪽에 있는 그런 곳들이 여의도를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노선에 위치해 있는 역들 주변에 어떤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신림선입니다 신림선은 서울대 입구까지 가는데 여의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고 당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신림선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곳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상당히 큰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이라는 것은 낙후된 빌라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것들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아파트든 어떤 다른 단지든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요 우리나라가 뉴타운은 지금 26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6개에 전체 뉴타운 수는 한 650개 정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진행이 된 것도 있고 해제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390여 개는 해제가 됐고 나머지는 진행이 됐고 또 진행이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타운은 한번 해제된 곳도 면밀히 살펴보셔서 노후도가 괜찮다면 이 뉴타운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심에 공급이 부족하다면 이 공급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기, 2기, 3기가 있는데 총 26개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살펴보시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공공재개발은 지금 70여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기존에 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곳 중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발표를 할 예정인데 강북 쪽에 강북 5나 강북 3 같은 게 지금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발표를 할 것이다 근데 공공재개발은 제일 좋은 것이 재개발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예의회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핵심인 것은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로 이루어지는 곳들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70군데 중에 모든 것을 유심해 보시지 말고 자기가 입지에 있는 곳의 어떤 위치 좀 살펴보셔서 이 70군데 중에 어느 곳에 투자할지는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에서는 아파트에 사실 연안이 많이 된 것들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든지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든지 아니면 조합이 설립된다든지 단계별로 해가지고 주장하시면 좋은데 이 재건축은 주의할 게 한 세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축에 초과액 환수제가 있다는 거 이제 아직 추진위가 만들어질 때부터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관리처분 안 된 것들은 전부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좀 면밀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조합 설립이 작년까지 안 됐다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전을 좀 잘 짜셔야 되는 그런 의상이 있고 세 번째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전까지는 조합원들의 어떤 권리가 양도가 가능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업평가된 지방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심지에 상당히 좋은데 제일 주의하실 것은 도심 위주로 광역시면 광역시에서 제일 핫한 지역들 그런 쪽 위주로 해서 매수를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곳에 과연 개발지나 일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광역도시나 어떤 도시의 인구밀도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좀 늘어나는 지역인지 일자리가 없어서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인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이 주택이 필요한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 전략을 삼는다면 앞으로 2021년에도 꼭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히 생각해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